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물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 하늘이 말리고 그리고 땅의 섬과 그리고 산들이 다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심판이 벌어지고 끝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정말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지구적인 재앙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정말 무서운 것은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절규했던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 고관들, 권력자들, 부자들,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이 6장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랴? 그게 6장의 마지막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아니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도 벌벌 떠는데 부유한 사람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이게 6장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장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가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설 수 있다. 이게 7장의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서서 서서 세상의 왕들과 그리고 권력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혹은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7장에서 증거하는 성도가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오늘 그것을 꼭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천사 넷이 땅의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1절에 2일 후에 여섯째인이 떨어졌을 후죠.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바람은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여섯 번째인이 떨어지고 나서 이어서 곧바로 일곱째인 심판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잠시 재앙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앙이 지연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아지 말라. 이 심판이 지연되어지고 있는 이 7장은 왜 지연이 되고 있는가?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오늘 환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유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야. 또 두 번째 내가 너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 종말 심판 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요한이 들어보니까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14만 4천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드디어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숫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지요. 신천지들이 그렇지요.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이마에 도장을 받는 14만 4천은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 소수의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14만 4천은 숫자를 좀 구분해 보자면 12 곱하기 12, 그래서 144, 거기에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지요. 구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열두지파,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열두사도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많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 천 곱하면 신구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24만 4천이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이 14만 4천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냐? 각 지파에서 만 2천 명씩 개수를 했다는 거예요. 만 2천 명씩 열두지파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두지파에서 만 2천 명씩 개수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14만 4천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각 지파에서 개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민수기 1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 개수하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해산에서 인구를 개수합니다.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를 개수하는데 그때 중요한 지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고 했어요.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대.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인구가 개수가 될 때 그 인구가 개수되는 인구 개수의 초점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개수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각 지파별로 인구가 개수되는 이 일은 싸움에 나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종말의 때에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가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마에 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이마만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이마에 인이 찍혔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마에 인이 있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보호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보호함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오인으로서 빛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 그리고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준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오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표 달고 오늘 우리가 또 사는 거예요.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한 목사님의 군대 생활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까지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게 하시는 분이셨대요. 그런데 군 생활할 때 자기 내무반에 어느 날 신병 하나가 전입을 해서 들어왔는데 첫눈에 보기에도 지독한 예수쟁이더래요. 그 군대에서는 그런 예수쟁이를 환자라고 불렀답니다. 환자. 그런데 상태가 심각한 환자였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신병이 일찍 일어나서 기상나팔 소리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더랍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시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리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성경을 펴서 보고 몸을 흔들어가면서 기도하고 환자 중에 환자가 왔더래요. 상태가 심각한 그게 그렇게 보기가 싫고 그리고 어떨 때는 화도 나고 그렇게 여겨지셨다랍니다. 어느 날은 비 오는 날 한밤중에 보초를 서고 돌아왔는데 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신병만 깨서 쪼그리고 뭐 하나 가서 봤더니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가 벗어놓은 군화를 가지고 그 환자의 머리를 한대 내려쳤대요. 욕을 해가면서 그리고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깼더니 일어나서 보니까 그 환자가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녀석은 뭐야 하고 가서 봤더니 글쎄 뭐 하고 있냐면 자기가 군화에 묻었던 진흙이 비 오는 날 근무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환자가 그 진흙을 다 닦고 그리고 거기에 구두약으로 깨끗하게 군화를 닦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그 환자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됐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목회하고 계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마에 인을 맞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은 환자이세요? 환자. 이마에 인을 맞고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저들을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와. 저들을 보면 예수님이 떠올라. 그래서 아예 별명을 붙여주기를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에게 예수쟁이야 저 예수쟁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영광스러운 이름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은 싸우라고 하세요. 이마에 입맞은 자의 삶을 살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미 앞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나 또한 너를 지켜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떼어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새파랗게 눈을 뜨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9절 이후로 넘어갑니다. 7장 9절 이후로 요한은 이제 환상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들은 거예요. 14만 4천 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이 열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의 눈앞에 보좌가 펼쳐져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이미 4장 5장에서 보았던 어린 양이 계시고 그리고 내 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가 더 보여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있어요.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부르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또다. 우리가 늘 찬양할 때 부르는 찬양이죠.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천군과 천사가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이 되다 보니까 한 가지 제일 그리운 장면이 있어요. 우리 선화목자교회 이 본당에 송도들이 가득 차서 함께 예배할 때 그 모습 자체가 그대로 얼마나 설레이고 떨리는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이 본 환상에 펼쳐지는 장면은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온 나라와 족속과 방원과 모든 열방에서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이 놀라운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는 살펴봐야 하겠어요. 8절 전까지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9절 이후에는 흰옷을 입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게 7장에 붙어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결국엔 그건 같은 의미거든요. 교회라고 성도라고 하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마에 인칠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고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성도들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섰느냐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교회여 하늘의 성도로 설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아 고군분투하느라고 힘들지? 예수 그리스도에 이름 달고 사느라고 손해보는 거 많지? 피해볼 일도 있지? 그러나 너희들의 결과가 뭔지를 봐라 너희들의 결국이 뭔지를 봐라 보좌협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서는 그 자리가 너희의 자리야 너희의 자리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이 땅의 교회의 결과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쓴 책이 한국에 번역되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장례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에요. 장례의 은혜 저는 처음에 잘못 봐서 그 장례식 말씀 설교집인가? 장례식 설교집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장례의 은혜 앞으로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지금까지 돌아봐도 은혜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은혜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주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장례도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지요? 우리의 장례는 불투명한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승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우리는 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대살로니카 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례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장례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좀 힘들어도 맞아. 나는 장례의 그 보좌 앞에 설 사람이야. 나는 장례의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는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죽을 길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이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인 겁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던 전도사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성교사님으로 저 중동의 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성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 한 번은 청년이 물어보시더랍니다. 아니 전도사님 오만 땅에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땅은 들어보니까 가서 자유롭게 전도할 수도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갓난아이를 낳으셨어요. 딸아이가 이제는 젖먹이 아이예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갓난아이도 데리고 필요한 것도 많을 텐데 어떻게 지금 그리고 그 오만 땅으로 나가시려고 하세요. 어떤 청년이 물어본 거죠. 걱정이 돼서.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있나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늘 영광을 본 거고 장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터널의 끝이 있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설날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고난 그 장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 그래서 가릴 것이 없습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맞아요. 저 예수쟁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마에 인침 받은 성도답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그리하여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온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 즉 나도 또한 너를 지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달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마에 인을 맞은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빛 가운데 드러내고 예술쟁이로 온하루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싸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나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걸어나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한치 앞을 보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뭔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대열에 내 자리가 있다고 하세요. 이 시간에 장래의 은혜를 오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니까 오늘 어떤 길이 승리의 길인지 어떤 길이 살 길인지 하나님 오늘 보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소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릴 성도의 승리 영광스러운 자리 장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캄캄하게 한치 앞이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국 인생의 결과 아버지 우리 성도가 우리 영광스러운 승리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아버지 마땅히 선택해야 할 길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바로 알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뿐만 아닌 우리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살 길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말씀에 자리에 앉히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예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성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아버지 그 눈이 열리고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그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길이 분명하게 보이고 바르게 보이게 하여 주소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중에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 중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